이딴 거 할 시간에 거울이나 좀 봐 얼굴이 딸리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주제 파악도 못하니? 못생겨서 넌 뭐하고 있는 거야? 뛰어내리려고? 귀찮냐? 제정신이야? 죽긴 왜 죽어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왜 이딴 선택을 하는 건데 왜? 힘내세요 죽은 사람도 남겨진 사람이 오래 힘들어하지 않길 바랄 거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꼭이요 꼭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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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